잠시만, 탱크 어디... 여기 있구만. 잠깐만 이거... 어, 이걸로 가야 됩니다. 아, 맞다. 잠깐만, 잠깐만. 아, 맞다. 이거 포떼야 돼요, 이거. 어차피 발사도 안 되는데, 이거. 벌써 뭐하냐, 이렇게 해야지. 자, 갑시다. 여러분, 제가 이거 버스로 하면서 제가 지형 다 외웠습니다, 이거. 지형 다 외웠으니까... 이 아쉬워. 일단 이 영상은 오늘 안 올라가봐, 야. 아, 잠깐만. 아, 올라오긴 할 건데. 이따가 2시 새벽에 올릴 겁니다, 이거. 야, 새벽 되면은 이거 하루 지난 거더라. 제가 보니까... 뭐, MV분들이 먼저 보시겠지. 아니, 물론 2시에 깨어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민, 민원인 사람도 있구나,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 사람이 늘 내 영상을 볼 만한 사람들 중에 있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차피 영상에 올리면... 그냥... 늦게 보든, 빨리 보든... 보시면 될까, 뭐... 하는 거 같은데... 자, 여기서 조심해서... 저는 너희가 안을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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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오케 다리 있었고 오케 다리, 오케 다리, 오케 다리, 오케 다리. 지금 제가 낫강자로 일어나서 이렇게 둘러나고 있는데 여기가 2,000m 돌파했습니다. 2,000m 돌파했고요. 럴리카랑 레이싱 트럭도 깨야 되는데 이거 먹이는 생각 때문에 힘들었어요. 먹이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맞춰서 럴리카랑 레이싱 트럭이 럴리카랑 레이싱 트럭이 럴리카랑 레이싱 트럭이 일단 좀 집중해서 할게요 일단 그래도 확실히 확실히 이게 버스보다 가기는 편하네요 편하네요 이게 버스보단 편해요 자체가 부서지거나 하기보이거든요 아 이게 약간 아우씨 혓거리 면증인데 이게 너무 좋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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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차량인데 어쨌든 몰라 헛.. 저런들 여기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천천히 가다가 3.700m 구간에 또 나올텐데 지형 다.. 지형 왜 이렇게.. 왜 나한테 다 외웠거든 이거? 2.800m 구간에 다 외웠습니다 글정적인 정신이 없었는지 지명 일 averages 4.800m 구간에 눌렀어 에이.. 다 욕구에.. 에이.. 다운해.. 다운해.. 한참 다운해.. 에이.. 다운해.. 다운해.. 에이.. 다운해.. 아니씨 나 이거 요만한 거에 아우... 이거는 저거 헉갈네요 아우 내가 텐터는 줄 아우... 헉갈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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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어우, 여기 좀 흔들어 봐야겠네. 어우, 여기 왔어. 어우, 여기 달러가는 게 여기 버스 차체가 있는 상태에 버스보다 더 잘하는 건가서 이게... 어우, 잠깐만, 잠깐만. 조금 주의합니다. 어우, 여기 있는 거 같아. 아, 나 스윙이 vector. 아, 불구니라고. 아, 이거 안 보여줘. 아, 죽으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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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이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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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s. 안녕. 아흠 아 아 아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와 안 되는데 이거 이게 안 돼? 아 이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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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돼?